그래도 저런 분들이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킨 정말 국력의 어떤 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 군기는 살아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똑같습니다 해병연합회 전국전후회 회원님 중 이동웅님을 모셔가지고 울고 넘는 박달제 또 청해 듣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샤라낼낼낼 비쎄! 샤라낼낼낼 샤라낼낼낼 샤라낼낼낼로 샤라낼낼낼 울고 넘만 노리니라 울항랑 저고리서 구정미에 젖는구려 왕검이 우지벌신가 고연마다 두리마다 울었어 소비쳤어 미터지도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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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라오 기아기아 소망님께 밀고가소 도토리 묵을 쌓아소 어린춤에 다 도토리 놀아주면 영사코 구는구만 박달지의 건봉이 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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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이 감사합니다.